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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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와우 여러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멋진 밤에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쪽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디까지 계신 거예요 뒤에 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함성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함성 이야 정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네 오늘 이렇게 멋진 마사 어싱장 축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날씨도 요 며칠간 그래도 저녁이 시원해졌죠 네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그래도 조금 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어 이거 잘한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우리 저 뒤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네 네 어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자 이 노래 중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큰소리로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래 중에 남자 대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아무리 매chas하고 부탁합니만 뭘로 부탁합니enting 치리를 attached 이끝짐 chrome 영원히 불리는 듯ing 그 여자 내그룹을 눈물을 두물쇠요 본인만 없으시게 해줘 어마어마할 위해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사랑을 향상한 오래전 내 여자 같다 자 준비 집을 달랑추면 집을 내고 자랑을 달랑추면 차를 내고 어두운 짓을 다 들으세요 상태만 너를 맡아 나에게 몸을 내어주세요 상태만 너를 맡아 나에게 몸을 내어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같이 큰소리로 삼촌 한 번 불러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촌 하나 둘 셋 삼촌 본인만 없으시겠죠 하나 둘 셋 삼촌 한 번 불러오세요 하나 둘 셋 삼촌 하나 둘 셋 삼촌 하나 둘 셋 삼촌 하나 둘 셋 삼촌 모든 게 뭐 어디든지 가르세요 그 사람만 그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세요 한 번 더 그 사람만 그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야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거운 기분 좋은 밤입니다 자 오늘 너무 잘 따라해주셨는데요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여성분들만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남성분들만 남성분들 준비됐어요? 남성분들 준비됐어요? 남성분들 준비됐어요?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남자대 남자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즐거움을 드리러 왔는데 저 뒤까지 빼곡히 저에게 또 노래하면서 큰 응원과 박수를 주셔서 노래하면서 정말 많은 큰 힘이 됐습니다 자 우리 마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함성 함성 거짓말 같은데 자 아니다 나는 최고의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관광 왔다 함성 아니다 민호특공대다 함성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산에 거주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나 반짝거리는 민호특공대 여러분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신발끈이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icios 하늘이 있을까 나디 없는 하늘이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뿐여 우리지나 신이 있구려 하늘과의 꽃이 피더냐 풍마을 하하의 꽃꽃이 피더냐 한숨뿐에도 나는 또 멀어갔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꿈같이 꿈 이 새끼를 신발빛 부르며 죽어가는 자들 다시 웃고 일어나 떠나야지 이 새끼를 신발빛 부르며 이 새끼를 신발빛 다가오는 바람이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도 운영은 이제 그만 신념 품을 안고 밤에 꽃이 피더냐 한밤을 하나에 꽃이 피더냐 가름대로 매고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울다 이 새끼의 신발끈 품을 주저앉아 다시 웃고 일어나 떠나야지 이 새끼의 신발끈 품을 주저앉아 이 새끼의 신발끈 품을 주저앉아 또 나의 날짐 앵콜 3번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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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또 앵콜을 외쳐주셔서 감사하게 오늘 모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 신발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 잘 들어보셨어요?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그렇죠 그렇죠 개중에 몇몇 분이 음을 못 맞추긴 하지만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텐데 이제는 웃는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발끈이라는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되는데 예 안된다구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펜스 가까이 계신데 절대 뒤에서 밀면 안돼요 아셨죠?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다 여러분들 보이니까 네 여러분들 밀지 마세요 네 네 아셨죠? 네 어 대답이 0 작은데요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악을 울려라 가야죠 우리 댄서분들 모시고 자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아주 쉽죠? 네 시작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풍악을 울려라 쉽죠? 네 자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 이 손동작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장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힘이 남으셨으면 다같이 소리질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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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모든 걸 이 일에만 키울 수 있지 나의 내 다리머신 소망 중간에 가자! 하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그렇다면 소리 하세요 하이 머신 하이 머신 나에게는 오 exactly 나에게가 하이 머신 하이 머신 왕oben My party 하이 머신 하이 머신 하이 머신 하이 머신 하이 머신 하이ベrare 하이 흐르고 보란듯이 섬고 꿈같은 사랑하고 불안한 인정하고 꿈같은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지 하지 않는 밤 영원한 인정하고 꿈같은 자신들의 발표 강물에다 던져버렸지 이런게 인생인가 봐 이것이 민감인가 봐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고의 가수 장민호씨였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말 젠틀런 가수 장민호씨가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잠깐만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를 10분 동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요? 왜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미로 토크공대 팬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일어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에 계시는 분들 너무 지금 빨리 이동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양 끝 쪽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동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들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빨리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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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주십시오 천천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숙된 시민의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무던 날씨 이를 시간부터 오셔서 주에서 잘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모두 귀가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한 분씩 한 분씩 이동해 주십시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로써 22일째를 마저하고 있습니다 마산어시장축제 오늘 첫 스타트를 했고요 내일 가요제 예선과 그리고 초대가수 남승민 그 외에 다수의 가수들이 총출동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일 일정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오늘처럼만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오늘처럼만 질서만 잘 지켜주신다면 더할 나이 바랄 게 없거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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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바닥에 습득물이 있는 분들께서는요 마산어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서두르실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산어시장 축제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내일과 그리고 그리고 올해 일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많이 많이 발걸음 해주시고 우리 마산어시장 상인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 무겁게 장도 보시고요 축제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동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한 분 한 분씩 예 앞서 나가신다면 뒤에 계신 분들은 한 걸음만 두 걸음만 조금 있다가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퇴장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내일 행사 준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량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서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민호특공대 여러분들 예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역시 끝 마무리는 예 팬클럽에서 해주시네요 어 무슨 또 의자까지 이렇게 또 치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